안녕하세요. 오늘은 충주 탄금호 인근 전원주택 한두채의 신축용지 또는 창고의 신축용지로 적합한 토지를 소개해드릴게요. 충주 이광규 공인중개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입니다. 충주 탄금호에 근접한 전원주택 용지입니다.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536-1번지이구요. 계획관리지역이네요. 남서에서 동북으로 길쭉한 직사각의 평지역입니다. 탄금호가 조망되지는 않으나 아주 근거리이구요. 전 413평형으로 평화당가는 40만원이네요. 매매가는 1억 6500만원입니다.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의 항공사진이구요. 핑크색 직사각형의 라인이 대지의 위치와 모양인데 잘생겼죠? 탄금호로부터는 300여 미터, 2차선으로부터는 130여 미터 정도 거리네요. 보시는 것은 충주댐의 하류이자 조종주댐의 상류인 탄금호입니다. 건너편엔 면수재지가 있고 저 멀리 충주기업도시가 살짝 보이네요. 오늘 소개해드릴 전원주택 용지에서 요 탄금호가 조망된다면 아주 떳떳하고 당당하게 자랑질을 해볼텐데요. 아쉽게도 그렇지를 못해서 살짝 보여드리면서 그래도 전원주택 용지에서 그리 멀지 않다는거 어필중이구요. 이제 전원주택 용지로 가보실까요? 저압 130여 미터 전방에 2차선이 통과하고 있는데요. 좌회전을 하면 조종주댐과 원주, 제천, 강곡, 장호원 등으로 연결되는 자동차 전용도로가 위치하구요. 우회전을 하면 충주도심으로 향하는 방향인데 특히 앞에 보이는 저 언덕 너머 이곳으로부터 200여 미터 전방에는 임페리얼 CC가 있네요. 충주도심으로부터 이곳까지의 거리는 승용차를 기준하여 약 15분 정도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왼쪽의 길부터 시작하여 도랑 건너 길쭉하게 뻗어있는 요 토지가 오늘이 속의 토지겠죠? 농물인들께서 도랑을 만들고 비닐을 씌우는 작업을 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 토지의 지목은 전이겠죠? 저는 지금 토지의 북서쪽에 위치한 마을도로를 따라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걷는 중인데요. 토지의 가로길이인 북동에서 남서의 길이는 46미터이고 세로길이인 북서에서 남동의 길이는 28미터 정도가 됩니다. 앞에 보이는 정사각형의 세면 구조물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우물이 용도인 듯 보이는데요. 항공사진으로 볼 때 요 세면 구조물이 토지의 남서쪽 경계인데 왼쪽 땅에 속하는지 오른쪽 땅에 속하는지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 요 토지의 면적은 1365제곱미터로 413평형이 되겠구요. 용도지역은 계획관리로서 건폐율은 40%가 되겠죠? 저는 요 토지의 컨셉을 전원주택 용지나 창고용지 또는 창고주택의 용지로 잡았는데요. 넓은 정원이나 넓은 텃밭을 갖춘 전원주택 한 채의 용지나 또는 반분화를 하여 전원주택 두 채의 용지로도 적당할 듯 싶구요. 창고를 짓는다면 공법상 165평형의 건축물이 가능하겠네요. 다만 한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린다면 식구전투비행단의 비행기 소리에서 자유롭지는 못하다는 거 참고해 주시구요. 요 앞에 보이는 도로가 토지의 북동쪽 경계인데 항공사진상으로는 도로도 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매매가 1억 6천 5백만원의 토지에 대한 영상을 마칠건데요. 혹시 낚시터 인근에 위치한 전원주택지를 선호하는 분이시라면 이어지는 다음 영상도 한번 봐보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전원주택 용지 겸 창고용지로부터 반경 300미터 거리 내에 있는 자연 낚시터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반경 300미터 거리 낚시터 충주도심에서 15분 거리 탄금호 인근에 위치한 전원주택의 신축용지로 적합한 토지입니다. 중계대상물이 종류는 토지이구요. 거래의 형태는 매매입니다. 면적은 1365제곱미터로 413평형이구요. 투재지는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에 위치해 있네요.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구요. 도로는 마을도로에 접혀 있습니다. 지목은 전이구요. 현재 전으로 사용되고 있구요. 지형은 직사각 평지형이네요. 방향은 남서향이 가장 좋습니다. 이용제한사항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구요. 추천용도는 전원주택용지 또는 창고용지로 추천드립니다. 폐형당 공시지가는 14만원, 폐형당 매매가는 40만원입니다. 그래서 공정매매가는 1억6천5백만원, 1억6천5백만원이네요. 넓은 텃발 또는 넓은 정원을 갖춘 전원주택 한채 또는 전원주택 두채의 신축용지로 최적합합니다. 고객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출산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출례를 다하겠습니다.